안녕하세요 교수입니다. 오늘은 신규 업데이트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지금 굉장히 핫한 다이노 에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팩들이 등장을 할지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일단은 캐시샵에 등장할 거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원숭이 이벤트가 진행 중이고요. 내려보면 아직 공룡알은 나오지 않은 것 같죠? 어 원숭이 얼마나 남았지? 마침 텐트를 보면은 2주 정도 남았다고 뜨네요. 아마 공룡알 업데이트도 2주 후에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캐시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슝! 보통 여기에 신규 에그가 등장을 하는데 아직 호주 에그가 있고요. 주변을 둘러봐도 아직 변한 건 없는 것 같죠? 여기 펜 목록을 보여주는 간판에도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단서가 어디 있을까? 하지만 입양하세요! 공식 트위터에 가보면 좀 내려볼게요.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 초록색깔 공룡 발톱 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죠? 확대해서 보면 확실히 뭔가 티라노 같은 공룡의 발톱같이 생겼네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내려보면 여기 지나고 여기 저거를 보면은 뭔가 새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페테란 노동 같은 공룡의 종류라고 추측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나요? 다깝기도 하고 방금 봤던 트위터 사진들 말고도 인터넷을 잘 찾아보면 공룡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떤 팻들이 나올지가 가장 궁금한데 티라노 같은 이런 공격률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래 모양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이런 느낌이라고 하고요. 지금 나온 것들 중에서 공룡이랑 가장 비슷한 거는 어 뭐가 있을까? 악어가 좀 비슷한데? 악어가 좀 티라노랑 비슷하죠? 자 그러면 에그를 까서 한번 악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악어가 나오는 에그는 정글 에그고요. 가방에선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걸 꺼내면 자 이런 식으로 약간 초코볼같이 생겼네요. 자 그러면 제발 악어 나오게 해주세요. 과연 혹시나 내한 악어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구해왔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아니 값어치는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 생각보다 엄청 귀여운 팻인 것 같습니다. 뭐 난 마음에 드는데? 자 날개를 달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악어가 두 발로 걸으면 티라노 아닌가? 이것도 갖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정판 에그 이벤트를 준비 중이니까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하러 출발! 얘들아 터널에서 에그 나눠줄게 바다가 어 근데 에그 중에 가장 인기 많은 에그는 뭘까? 그걸로 나눠줘야 되는데 어 일단 오늘은 처음이니까 그냥 에그로 나눠주고요. 어 일단 못받은 사람 손! 으악 얘들아 좀만 비켜줘! 어... 가자! 슝! 자 오늘은 구독자 3분 데리고 왔고요. 어 다이노 업데이트가 되면은 공룡알도 이벤트를 하려고 하니까 알림 설정 잘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다 왔다! 허이! 슝! 자 오늘은 유엘님, 악마님, 그리고 블루베리 TV님 준비됐으면 비밀코드 말해주세요! 과연... 아 황금알 땡! 자 나머지 두 분은... 아 황금알 땡! 아니 설명 다 틀렸는데? 자 빨리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출발! 자 과연 이번에는 맞추실 수 있을지 자 다시 비밀코드 맞춰주세요! 허용! 허용! 오! 재건 정답! 오 세 명 다 맞췄네? 다음 비밀코드는 아래 자막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맞추신 악마님부터 날탕물약 드리고요. 호주에그랑 왕실에그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러면 괜찮죠? 허잇! 자 다음으로는 유엘님도 나는 물약이랑 호주에그 드리고요. 어 그리고 왕실에그가 어딨더라? 어 여깄다! 저렇게 세 개랑 꽉 채워서 어 뭐 드리면 좋아하실까? 어 펫을 열심히 키울 수 있게 3단 유모차 드리도록 할게요. 허잇! 자 마지막으로 블루베리 TV님도 나는 물약 하나 드리고 호주에그랑 왕실에그 드리고요. 허잇! 또 뭘 드리면 좋아하실까? 아까 뽑은 호주에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바견이랑 원종이 토끼 감사합니다. 얘들아 꼭 좋은거 뽑아! 사진 고고! 자 앞에 보고! 하나 둘 셋! 챠칵! 자 오늘은 신규 업데이트인 다이노에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단됐던 바다에그도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참여나 알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 얘들아 나한테 힘을 줘!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생입니다. 앞으로 교생 채널에서도 비밀코드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데요. 참여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찾기 쉽게 캐릭터 닉네임에 교생을 꼭 넣어주시고요. 저를 만났을 때 비밀코드를 맞춰주시면 펜이나 펫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요걸로 한번 이벤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안녕